네. 와이생라디오 이재현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3부 순서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개서. 그런데 또 더워졌어요. 배 소장님이 여름에는 더운 거 좀 참지 못하시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또 제가 땀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 곰 같다. 지금 러시아를 또 좋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또 나토 정상회의도 대로 견제 때문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런 또 뭐 의미였는데 다들 뭐 덥긴 하시지만 우리 또 이재윤의 정면성 부르시면 정면 시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런 말씀을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고맙습니다. 이근영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여름 보내는 거 뭐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겨울이 저는 닿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하긴 뭐 여름이 조금 열대야도 많고 그래서 점점 더 보내기가 쉽지는 않죠.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니까요. 냉방병이 진짜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도달에 버스를 덤쳐서 항상 대중교통만 이용을 하는데 버스 타면 바로 위에서 이렇게 막 찬 기운이 막 내려오거든요. 이걸 피할 수도 없고 이게 난감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에어컨 없으면 여름을 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안 들리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승자할 때 제가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 승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자부터 꼽아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는 나토 정상회의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원래 이게 나토 정상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든 간에 일단은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피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정상회교에 또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또 세일즈 외교도 있었거든요.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게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주목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박지현 아니고 박지원 전원정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지금 오늘 보도되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80점. 김건희 여사에게는 90점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스페인 왕비가 같은 동갑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왕비가 우리 둘 다 외모가 상당히 괜찮지 않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제에 오르게 됐더라고요. 화제의 발언이 있었던 게 오늘 아침 저희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박지훈 변호사, 박지원 원장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양에게는 연령을 물어보는 게 신뢰인데 같이 그냥 나이도 같이 얘기하고 생일까지 지금 같이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모습은 그냥 젊은 감각으로 괜찮다 이렇게도 보여지더라고요. 나토 정상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 때문에 또는 러시아 때문에 가야 되는 정상회의도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서도 박지원 전 원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출국할 때만 해도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또 중국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서 하고 있는 그 외교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파악하고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학점으로 따지면 B플러스 정도에 80점을 줬고 김근희 여사는 A를 줬어요. 90점. 그렇다면 그건 우리 외교로서 나쁘지 않았다. 지금 워낙 국내에서 많은 게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대통령 마음에는 내리기 싫다. 비행기.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왜냐하면 이게 또 나토 정상회의가 기국하는 장면까지도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을 왜 찾아갔느냐. 살려달라고 갔다.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터져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외 순방을 하면 주목받거든요. 그 효과는 있기 때문에 승자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까 흉내내신 게 박지원 원장. 그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은영 소장님은 패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꼽아서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첫 해외 순방이어서 좋은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지율과 관계성을 보면 패자가 아닐까. 나토 정상회의가 승자라고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자이려면 백업되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오늘 갤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6월 28일에서 30일 날 조사가 된 1,000명 대상 조사인데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2%. 이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긍정평가가 계속 하락을 하는데요. 3주 전에 비해서 보면 거의 지금 10%포인트가량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갤럽이 조사를 한 이 시기는 딱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한 그 시기였는데 관련한 보도가 계속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지난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3%다. 이게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조사들이 있은 이후에 MBS라든지 갤럽은 전화면접 조사인데 이곳에서 전부 다 지금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50% 아래로 지금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목적한 소기에 성과는 조금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패자로 뽑았거든요.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외국 정상회담 나가게 되면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는 애국효과 또 심지어는 쉽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로 국뽕효과 이래서 대통령이 조명을 봤는데 저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비판과 또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만... 그럼 다른 요소가 있을까... 전혀지가 없는데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이은영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인구, 경제, 인사, 정치적인 양극화, 구조적으로 신구세력 갈등이 워낙 심각하게 반으로 딱 쪼개져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려도 올라갈 수 없다. 저는 이걸 당분간 피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경찰국 설치하겠다. 난 설치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지금 당장 바뀔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전선을 줄이고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서 뭐든지 민생만 하고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협치하고 그렇게 좀 뭐 하여튼 저기 통컨 정치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지지율의 프레임, 지지율의 털 자체는 변하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메시지 두 개에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요. 해외 순방 같은 경우는 한 2, 3%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해외 순방이 있거라고 봤는데 지금 반등이 안 된 거는 그 보도 나온 것 중에서 의전에 대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사진 눈 감고 찍은 거 올린 거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인 국왕 만날 때 이 자리가 서로 뒤바뀌어가지고 혼선을 빚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를 좀 안 하고 간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지금 중국 리스크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여기 긍정의 모멘텀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건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전이라는 게 참 쉬운 일도 아니고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영상들을 보면 부정적으로 한없이 보기 시작하면 저는 그건 비판의 소지가 되겠지만 가령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안 하고 패스하고 지나가니까 노룩 악수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깡그림 무시한 거다 이렇게 여겨나는데 워낙 정상들이 그렇게 많이 뒤섞여 있으면 또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막 고개를 휙휙 돌리면서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가찮아서 하찮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방문을 했던 한국의 대통령을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할 리도 없거니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펠리페 국왕과 왕비와 만날 때 보면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세 사람이 찍는 줄 알고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다 따지기 시작하면 저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김건희 여사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부터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저는 한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잘한 거는 뭐 괜찮다. 또 그렇게 너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것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는 이런 부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저는 너무 지금 여론 자체가 양극화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접근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의전 부분에서 실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은 회담이 안 된 경우가 성사가 안 된 경우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나토 사무총장도 만나지 못해서 30분을 기다린 이런 부분은 진짜 의전, 실수 내지는 참모진이 일정 조율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펠리팩 국안과의 그것도 입장하는 모든 국가 내들이 배우자가 안쪽에 있었어요. 다 그렇게 입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배우자가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잠깐의 실수로 보기에는 이 뒷받침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부실하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 사진을 보면 얼굴이 반쪽밖에 안 나온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좀 더 철저하게 안 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외 승방은 그냥 갑자기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해외 승방 일정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원수를 만나거나 스페인 국왕을 만나거나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자체 하나하나가 다 이미 사전에 조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조율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걸 의전하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심각한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다. 저는 그건 이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다자 외교를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APA 가고 이러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다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이래요. 이것도 해프닝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다 경험이죠. 경험이니까. 그렇게 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바꿔서 서서 사실 찍었다고 국익을 크게 손상시켰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씩 더. 너무 지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굳이 변명을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님 말씀은 저는 나가서 그건 왜 이야기를 안 하세요? 세일즈 외교나 이런 거는 그래도 3박 5일이라는 시차 적응조차 못하는 시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국익을 추구해서 대통령이 외교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덜란드를 만나고. 군수에서 원전 세일즈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미 그전에 군수와 관련된 세일즈였다면 이미 그전에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와서 기본적인 주요를 다 해놓고 간 상황이어서 이게 그 나토라는 그 성격에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국익 실현을 위한 어떤 자리가 보장된 속에서 지금 간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 리스크가 나와서 더 그렇죠.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안 들면 외국 나간 것도 마음이 안 들죠. 그런데 저는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좀 미흡한 것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평가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나가서 그러면 폴란드 실무 얘기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나가서 그럼 폴란드 대통령 안 만나나요? 아니. 세일즈는 미리 다 조율이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외교예요. 원래부터 실무는 미리 전이 다 되는 거고 나가서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3박 5일 나가서 외교를 정말로 허당하려고 나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석을 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나가서 축구 경기 푼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켜놓고 대통령이 뭐라도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봐라.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지금 사실 진영 대결 양상식으로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보는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거는 반등이 안 일어났다 해도 다음 주 조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다음 주에 오를 것이고 안 그렇다면 내려갈 것이고.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가기 참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러면 인기초에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게 뭐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사실 위주로 또 사안 위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분의 의견이 약간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약간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달라요. 의견이 항상 일치할 수 있나요. 약간 이제 신경전 비슷하게 발언이 좀 오고 갔는데요. 어쨌든 뭐 여론 동향을 통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론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졌고요. 또 화제도 큰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와 안보협력을 두고 양당의 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서로 아주 뭐 완전히 반대죠. 국민의힘에서는 한일관계 진전을 자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안보협력이 군사협력으로 이어질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분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만난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좋고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럼 뭐 다자위에 나갔는데 일본의 기스타 총리가 왔는데 그러면 일본 너무 싫어 안 만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한미일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도 잘 또 감안해야 되겠죠. 잘 또 참고를 해서 안보협력이 군사협력으로 북한에 군사적인 압박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비핵화에 대한 안보 동맹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로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돼 거의 이제 사실상 붕괴되고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도 그럼 어떤 식으로 복원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보협력이라고 하면은 이것 수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민주당에서는 안보협력 하면은 바로 군사협력 또는 일본의 재무장을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토라는 게 이번 의제가 중국 이슈와 함께 러시아에 대해서 나토 회원국을 스웨덴하고 핀란드 가입을 시키는 내용이었고 전쟁 중에 지금 진행되는 나토 회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 회담 자체가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전략이나 군사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 회담 갔다 온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도 다 같이 우리들의 어떤 전략과 이런 거에 참가를 했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게 군사적인 어떤 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가상의 적을 대상으로 자기의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군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걸 허용하는 지금 그런 회담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한 거는 잘했지만 워낙 그 나토의 회담 이번이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회담이다 보니까 이 북한 비핵화 아젠다는 좀 중요하게 테이블로 올라오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해외 순방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토 정상회의가 북한이 주요 핵심 주제일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중국 이슈 때문에 북한이 이제 이슈가 된 것이고요. 왜 또 뭐 나토 정상회의 같냐 이런 것들이지만 그렇게 해서 가서 유럽을 만나고 또 안보 관련된 연결고리도 만들어내고 또 세일즈 외교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근본적으로는 신냉전체제로의 진입 국면에서 이 나토 회담의 성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러,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지금 대립각을 만드는 속에서 이제 북한 비핵화 나온 것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신냉전체제로 간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 것이 그런 걸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교육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과정에서 중국과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한 게 얘기한 것이 이제 가치와 규범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논의하는 것이지 특정한 국가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편적 규범에 입각한 외교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이 중국의 시선이 굉장히 지금 우리를 향한 시선이 따갑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에게 여러 가지 압박성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푸틴이.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급격하게 좀 멀어지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이고 외교부고 안보가 안에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갔으니까 이제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원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외교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나 안보로 보나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외교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이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아까 잠시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얘기를 했는데 갤럽 조사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mbs랑 갤럽 두 개인데 전화면접 조사들은 아직 데드크로스는 안 일어났고요. 그리고 ars 조사들은 한 3, 4개 정도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 그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하락 추세가 좀 너무 급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급격하게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5월 특히 지방선거를 승리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컨벤션 효과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컨벤션 효과가 나오지 않은 속에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저희도 좀 분석을 깊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정청관 엇박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고 대통령의 메시지에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사실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내려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좀 비슷한 패턴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 대선 자금 수사가 불거지면서 이제 좀 그렇게 내려갔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정치 외적인 리스크가 크지 않은 속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좀 흔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여수화대 국면에서 국정동력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또는 지지율을 어떻게 반전시킬가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그게 없다면 사실 국민의 실시간 성적표가 바로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경제에서도 찾고 인사에서도 찾고 또 정치적 양각화에서 찾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과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30대 또 서울 무당청에서 지지율이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허니문도 있는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초반에 2013년 4월 5월 이럴 때 전선을 그렇게 크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평가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전선이 임기 시작하자 너무 많죠.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국도 그렇고 곳곳에 있죠. 검찰 인사도 그렇고 또 주 52시간제도 그렇고 이게 전선을 좀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민감한 현안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론의 평가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수 쪽에서 하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도층에서 하락하는 것이에요. TK 쪽에서 이번 갤럽 자료 기준으로 보면 지난 조사가 71% 대통령 긍정평가 이번에 근데 51%, 20%포인트 떨어졌고요. 자영업도 지금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중도층도 지금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은 상황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진영구도 속에서의 하락폭보다는 자기 지지층에서의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하락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탈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를 지지할 인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던 통치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교체는 했어요. 정권교체를 위에서는 대구, 영북 지역에서도 70%, 80% 지지와 그리고 투표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스타일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날 3부에 이번 주 승부로 시작해서 4부까지 이어지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수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통해서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순서.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님이 꼽은 이번 주 승자 좀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꼽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강원 전략을 병행적으로 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투톱의 모습을 안정되게 보여주고 있어서 민주당이 조금 빠르게 지금 안정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승자로 꼽았습니다. 안정화되고 있다? 네. 일단은 당의 분란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게 조금 잦아드는 모양새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원 전략을 잘 쓰면서 지금 일단은 원구성과 의장선출을 위해서 단독으로 먼저 개원하겠다고 했다가 또 시간을 약간 벌면서 여당이 참여하도록 계속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8월 28일 날 전당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뒤에 이재명 의원의 리더십이 중요하겠죠. 당대표 가능성은 제가 단정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전당대회를 해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당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업계의 여러 가지 가지가 또 무게에 지워져 있지만 그래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또 그런 정무적인 능력 자체가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승자는 아니고 저는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승부처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꼽았거든요. 승부처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런데 연결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도 임시국회를 언제 하느냐. 지금 4일로 일단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의 특사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연 이 두 명의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국회 개의원을 지금 조율하느냐.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아직 못했거니와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부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들어오죠.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상당히 앞으로 7월 하반기 국회의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사기특이 법사위를 양보하면서 사기특에 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월요일날 다시 열겠다라고 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분명히 사기특이는 약속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다 이렇게 먼저 딱 치고 깔아놓고서 지금 권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머리를 얄밉게 쓰면서 잘한다. 그런 면에서 승자로 저는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한 게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에요. 박훈건 원내대표가 한편으로는 강력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법사위는 약속했던 배분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죠 사실. 그걸 볼모로 삼아서 사기특이 안 하면 법사위원장 자꾸 체계 검토 안 하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할 수 없다. 그건 정말 정치권에서 난망한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 지금 7월 4일이에요. 7월 4일이죠. 7월 4일까지 그러면 그 안에 날짜가 촉박한데 합의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박훈건 원내대표가 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 싸움이 뭐가 있냐면 그 이야기를 할 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할 때 관련해서 이재명 의원의 소치아를 이야기를 했었다. 그것을 박훈건 원내대표가 했든지 누가 했든지 그걸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니까 박훈건 원내대표가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없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2일 날 돌아와서 4일 날 오전에 월요일이죠. 협상을 하더라도 이게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원내대표들은 녹음기 틀어놓고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이 서로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저는 박훈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전략, 원내 전략도 이렇게 강원으로 펼치지만 또 민생우선 실천단을 만들어서 가계부채 대책팀 운영 상황이나 이런 거 점검을 하는 것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승자로 가상화폐를 우리 소장님 갖고 오셨는데 지금 이 가계부채 부분을 정치권에서. 승자가 아니고 패자로. 패자로. 패자로 갖고 오셨는데 이 가계부채 부분을 좀 정말로 세심하게 좀 잘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건데 저는 박훈건 원내대표가 다수당의 원내대표잖아요. 그럼 빨리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바꿔달라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누가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박훈건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그거를 의제화시켜 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작에 상임위 배분은 배분이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계속 미뤄왔던 것도 참 이제 국회가 좀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합의사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회를 열 수 있게끔 양당의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합의를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인데 정치인들이 뭐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 건지 좀 답답해 보입니다. 정말 답답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뭐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우츄츄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되면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세비 자체 취급을 하지 말자. 자, 윤영 소장님 이번 주 승부처는 어디로 잡으셨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로 잡았는데요. 일단은 이번 첫 해외 순방인데 스타트를 볼 때는 박지원 원장, 전 원장님이 90점 주셨는데. 90점 줬어요. 어쨌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의상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워낙 그게 이제 의상이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 영부인들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컬러감이나 포인트를 참 잘 잡으신다. 역시 젊은 감각이 있으시다. 이게 아마 패션 셀럽들의 인스타라든지 이런 거 또는 역대 옷을 좀 잘 입으신 분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지금 앞으로 향후 활동과 관련해서 더 활동을 확대하실지 아니면 좀 줄이실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최근 그 영부인 여사님 관련한 여론조사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한 40 후반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영부인 활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안 보는 시각이 한 50% 중반 정도 나왔거든요.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이 좀 장갑을 좀 앞으로 해 나가실 때 안 끼셨으면 좋겠다. 장갑. 지금 이번 순방에서 이제 장갑을 끼시고 우리 이제 국내 행사에서도 장갑을 끼고 나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거 일각에서는 오드리에 뻔 스타일 아니냐. 그런데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다. 왜냐하면 다들 장갑을 안 끼는데 혼자만 장갑을 끼니까. 이게 뭔가 동화되지 못하는 외톨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장갑을 좀 안 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의상 TPO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연상케 하는 옷을 교민 시장에 가서 입고 가셨는데. 이게 TPO가 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교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위로 드리고 격려해 드리러 갔는데.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복장 비스트를 연상시키는 걸 입고 가셨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언을 받는다면 조금 더 완벽한 여사님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납토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김건희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으면서 뒤에 가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우리가 굳이 물론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동반해서 또 행사에 나가기도 하고요. 동반 또 해서 순방도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은 관심을 안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단단일 수가 없죠. 거의 셀럽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든 말든 코로나 때문에 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꼈는지 오드리에프니 스타일처럼 하기 위해서 꼈던지 간에. 그래서 뭐 국민들의 국익과 관련해서 뭐 해를 끼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정치적인 연결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김건희 여사도 부속실이 설치되고 이제 활동 범위 반경이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되고. 이제 좀 주변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차분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국익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측정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지표 속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표라는 게 결국은 뭐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나 빅데이터 이런 건데. 빅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금 관심을 안 가지래요.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거의 연예인급이거든요. 지금 대통령보다도 높고 이준석 대표보다도 보지량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정제되고 조금 더 뒷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보좌진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세밀하고 또 그리고 아주 정교한 어떤 활동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시 같은 거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A부터 Z까지 본인이 다 하세요. 대표여도.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누가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 잘 안 듣거든요.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말을.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를 봐서는 본인이 거기다 직접 결정하는, 주도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이럴 때는 밑에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맡기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속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배 소장님은 초반적으로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팬카페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죠. 그것이 정쟁화되고 있는 것이고 굳이 우리가 대통령 배우자가 정말 대통령의 해를 끼치거나 또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지적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거수일토적을 다 지적을 하고 그것을 정치적인 연관을 지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너무 격가지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그 목소리가 나와서 전 의원도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부에서 막 분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에 집중해서 나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는 쪽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여론조사는 또 다른 방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또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정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매사를 다 사사건건 다 정쟁화시켜서 평가를 하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스타일로 나가면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 동향을 통해서 정치권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